이슈뉴스 2대 권정열 꿈꾸라 dj 도전 아내가 한참 멀었다고 웃음 스 포츠서울 신혜연 기자 주시의 데이트 10cm 권정열이 dj에 도전한 소감을 전했다. 25일 오후 방송된 mbc fm 사요 주시의 데이트 지석진입니다. 에서는 신곡 그러나 로 돌아온 권정열이 출연해 입담을 펼쳤다. 이날 권정열은 최근 mbc fm 사요 꿈꾸는 라디오 스페셜 dj로 나섰던 것과 관련 너무 떨렸던 기억이 난다. 면서 9시부터 11시까지 하는 감성적인 시간대라 저랑 잘 맞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. 고 입을 열었다. 이어 그는 라디오를 듣고 아내가 한참 멀었다. 고 했다. 고 말의 웃음을 자아냈다. 또한 권정열은 포토타임에 응하 며숙스러운 모습을 보였다. 그는 셀카를 잘 못 찍겠다. 면서 사진을 잘 못 찍어서 s. ns의 셀카를 올리면 바로 팔로워가 줄어든다. 고 웃었다. 한편 mbc fm 사요 주시의 데이트 지석진입니다. 다 는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방송된다. mbc 방송화면 캡처 기사 제보 n-e-w-s-g-l-b-e-s-p-o-r-t-s-s-e-o-u-l.com 많은 그런 감정을 지켜라. tah Hic구